우와! 뭐야 뭐야! 이곳에 오리를 발견했어요! 엄청 신기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일랜드입니다. 저희는 아침 일찍부터 1시간 넘게 오토바이를 타서 족자카르타에서 가장 유명한 보루부두르라는 사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사실 오는 영상이 아마 족자의 마지막 여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떠나기 전에 여기만큼은 꼭 와보고 싶어서 오게 됐어요. 그렇게 아름답다는데, 와야지. 어,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아, 너무 더워서 우산도 팔아. 어디서 구입할까요? 아, 인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보루부두래. 어색해, 어색해. 입술을 빨대에 찍혔는데? 아니, 이게 나오는 게 너무 재밌어. 감사합니다. 생각만 하세요? 아니요, 조금만 해요. 조금 해주셔야 하세요? 조금만 해요. 되게 힘들다. 한 번 더 너라고 해요. 조금만, 엥글 조금만 오래 할게요. 영어는 괜찮아요. 영어 잘해요? 영어 잘해요. 아, 오케이. 영어 잘해요. 아, 오케이. 영어 잘해요. 영어 잘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괜찮아요. 근데 괜찮아요. 한국어로 얘기해 주세요. 한국어로요. 한국어로요?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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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이 나신다고? 인천이 좋아요. 두 번. 한국에 다 다녔어요. 오, 그래서 아저씨는 한국어 최고. 네. 잘해요. 2차 게에서 베이커가 비디오? 아니요. 괜찮아요. 여러분, 계획에는 없었는데 가이드 아저씨와 함께 동영을 하게 됐어요. 인사해 주세요. 영어로 말이에요. 영어 쓰시고 싶대요. 영어 쓰시고 싶대요. 영어 쓰시고 싶대요. 영어 쓰시고 싶대요. 영어 쓰시고 싶다 하시는데 영어로 물어보면 한국어로 대답해주시네. 제 이름은 유찬이에요. 반갑습니다. 남아사야 소정. 소정. 반갑습니다.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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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사야. 이제 무릎은 무릎은 무릎을 사원입니다. 무릎은 무릎은 무릎을 거의 20년 전인데 제가 구글맵에 검색했을때는 구글맵에 지어졌다고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80세기에 지어졌어요. 오 거울이 됐네. 내가 영어 제일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는 못 알아듣겠어요. 어떡하지? This temple is the world's biggest temple. 아, 그러니까 단일 건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딪힌 사원이라고 해요. 확실히 가이드님이랑 같이 가니까 역사적으로도 몰랐던 지식도 쌓이고 좋은 것 같아. 가이드님이랑 같이 가길 잘했어요. 한국만 먹자. 한국 사람 빨리빨리. 한국 사람 빨리빨리. 빨리빨리. 어, 빨리빨리. 사람 슬로우 슬로우.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니야. 빨리빨리. 빨리빨리에요. 우리 셋 다 비슷한 모자를 썼는데? 우리 커플의 핫. 오, 예? 똑같아. 아니, 이렇게 멀리서도 웅장함이 느껴져. 여기 너무 잘해놨다. 잠깐만, 아저씨가 이렇게 찍어주고 계세요. 우와. 하나, 둘, 김치. 김치.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김치. 네. 이루리사, 사태. 사태. 왜 사태? 고기, 스티커, 스티커. 아, 그러니까 코치를 뜯어먹을 때 웃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사태래. 사태. 아, 사태. 아, 이렇게 할 때? 우와, 신기하다. 사태. 오케이, 사태를 하자. 하나, 둘, 사태. 사태. 한국 사람은 계속 김치 먹어요. 많이 김치 먹어요. 김치 많이 먹어요. 에브리데이. 술, 김치. 술, 김치. 술, 김치. 라면, 김치. 딱고기, 김치. 딱고기, 김치. 넘버원. 만탑, 만탑. 근데 여기는 사원 주변이 다 초록초록하니까 너무 예쁘다. 무슨 휴양지인 것 같아, 진짜. 우와, 여기서 보인다. 여기서 명당이네. 그니까. 아, 일단 올라가서 한번 찍어줄게. 조금 내리, 내리 주세요. 오케이, 스탑. 아, 그 정도. 계단이 터치. 왜, 왜, 왜? 이건 만족을 하는데? 네. 오, 오, 오. 뭐야? 실례. 우와, 아니 입을 오므려. 다시, 다시. 우와, 우와. 진짜 신기하다. 우와, 우와. 나한테 이름이 뭐예요? 부트리 말루. 부트리 말루. 부트리는 나랑. 오, 마늘은 차이. 오, 오. 자완이 나랑 자랑은 나랑 자랑이 타고. 오, 노. 아. 그리고, 우리가 자랑이 타고, 왜? 기다리죠. 오, 알지? 오, 야. 오, 근데, 아저씨 포장이 너무 좋으셔. 그니까. 와, 신기하다. 동대문. 동대문. 남다문. 남다문. 소울 도어. 아? 남산타워! 남산타워! 그리고 남산에렉트로닉타워! 나보다 많이 가신 것 같은데? 한국을 좋아해요? 네! 이거 실제라니까 진짜 크구나! 하나, 둘, 셋! 셋! 여러분 그때 프람마당 사원 갔을 때도 좋은 건데 여긴 햇빛을 막고 싶어서 너무 더워요! 나 진짜 죽일 것 같아! 우산을 파는 이유가 있어! 바람이 좋아요? 정말 긍정적이시다! 햇빛은 좋아요, 바람에도 좋아요! 우와! 배워야겠다! 그럼 저희는 저기 위로는 지금 못 가는 거죠? 지금은 여기만 걸어다녔죠? 지금 여기만 걸어다녔죠? 지금 여기만 걸어다녔죠? 여러분 사실 저희가 족자카르타에 도착하자마자 우연히 구독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희 이불하고 이렇게 예쁜 옷이랑 팔찌까지 주셨어요! 이렇게 가방도 보내주셨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늘 여기랑 너무 잘 어울려요! 템프리아 잘 어울리지? 진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드리마카시! 아궁씨! 아궁씨 드리마카시! 빅파티! 오! 빅파티? 예! 트래디셔널 댄스! 트래디셔널 댄스! 예! 트래디셔널 댄스! 오! 트래디셔널 댄스! 오! 여러분 저희는 타운을 잘 둘러봤는데 사실 꼭 꼭대기에 못 올라간다는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저걸 보러 왔거든요! 하루 빨리 열리길! 다음에 다시 오고 싶다 진짜! 어! 열리면! 일단 너무 더워가지고 저희는 빨리 내려가 볼게요! 10만 루피아! 이거 보면 코끼리 볼 수 있어요? 예! 예! 아니 여러분 여기 코끼리가 있거든요! 한번 먹을래? 어! 가봐야지! 여기는 사원마다 다 동물들이 있네? 그러니까! 나오는 길에! 그럼 가이드 아저씨분도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2개 덜! 오! 좋다! 우와! 셀럽! 만져봐! 우와! 콧구멍 악력이 장난 아니야! 진짜로? 콧구멍 이렇게 잡아 나를! 티키! 이름이 티키야? 아 근데 이거 너무 얇아가지고! 빨리 가봐! 빨리 가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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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보세요!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역시 가이드님! 느낌 어때? 느낌 어때? 무슨 옷 넘치는 것 같아! 오빠 해봐! 근데! 쪼쪼쪼! 그냥 쪼! 그냥 쪼! 그냥 쪼해! 우와! 심! 바이바이! 사랑해!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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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바이바이! 여러분 저희는 이제 가이드님과 헤어졌고 또 저희가 여기 있는 아이스필드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전거철을 예약했거든요 바로 가야 돼요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아니 우리 완전 관광객이야! 진짜로! 내가 이거 시기인 줄 알았으면? 와 잠깐만! 여기 경시 실화야? 아니 뭐 오면서 길을 한 다섯 번은 잃은 것 같아! 여기 같은데? 근데 여기 오줌마이 아닌 것 같아! 잠깐 가져와봐! 이쪽으로! 아! 오케이! 땡큐! 오케이! 아까 거기가 맞았나? 하루가 참 길다! 대박 저거 뭐야? 누구야 이거? 아 나 쏘리! 누가 집 모시고 계셨네! 몰랐어? 나 몰랐어! 나 알았어! 알았어? 아 말 좀 해주지! 난 너가 왜 그러지? 쏘리! 아무쪼록 저희는 이렇게 잘 도착을 했는데 어디야? 리셉션이? 여기인 것 같아! 이거 레스토랑 온 거 아니야? 어! 사이클링! 아 여기 아니잖아! 아! 난 뒤에? 아! 쏘리! 안녕! 바이바이! 야야야야! 누거봐도 여기다! 어! 헬로! 안녕! 이렇게 구석에 있었다고? 알팟! 알팟! 유찬! 유찬! 나이스 미치우! 암 소정! 소정! 오! 바로 좋으시다! 굿 터넌세이션! 땡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걸어보니까 여기가 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So can you explain? We have the largest agriculture in 유비아카르타 뭐라고? 족자카르타에서 가장 큰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곳인가 봐 아니 그니까 여기 엄청 커요! 여기 지금 논 봤지? 그니까 이거를 이제 자전거를 타고 투어를 하는 거지! 응 잠깐만! 여러분 사실 저희가 지금 2시간 넘게 오토바이 탔거든요? 엉덩이 나갈 것 같은데 지금 또 뭘 앉아야 된다고? 벌써 힘들어 너무 예쁘다! 네 아 왜 이렇게 가면 돼? In Java, here usually we want to greet somebody we can use Mongo Mongo 안녕하세요 아, M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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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many people say reservation? Only both of you 오! It's so bright but yeah Very special! So start now? Yeah, we can prepare and then we can go Okay, let's go! Okay, let's go! Let's go! 따라오래! 가이드님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아, 알파 최고! 2시간! 2월! 2월! Yeah, I think 2시간! 2시간! It's okay! Japanese all the time! 그러니까 자바 전통의 옛날 집이래 오, 상당히 되게 신기하네 Can I go to the toilet? Sorry 괜히 막 가고 싶은 거 알지 화장실? 나 너 갈 줄 알았어 Where is the toilet? Sorry! 알파! 봐봐, 너 프라블롬에서 나와 아니야, 프라블롬이야 Go to the toilet! 지금 저희 치킨 많다 Oh, very chicken? Are you afraid of chicken? Yeah But you can eat I can eat 오, 근데 여기 너무 신기하다 There is door Oh, there And there is no chicken I think no chicken You think? Make sure Okay 아니, 너 화장실 때문에 지금 두 남자가 쫓아가야 돼? 아, no chicken is fine Okay, okay I will go and I will back there I'm done Oh, there is back? Yeah But what is this for? Maybe we find something Like trash? Mango or Mango Mango? Well, we have an idea Maybe we can find something Wow I really want to find something Okay, so the toilet will take around 1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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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km It's too short It's not too short We need to be very slow And enjoy the place Enjoy Wow, we know our legs are hurting Oh, wait a minute It's really weird Is it? Yeah I think I'm going to fly It's too short You can drive the car All the doors Teams Once you work It's a table Can you do the trees? Yeah, it's nice Okay, we can stop it The trees from there Jackfruit? Yeah The trees from there What's there? Is there a tree? Think a tree Or thick wood No, thick Thick Oh, thick Chopping Can you guess what colors? Brown? Yellow Yellow Okay, I will give you this tree 이렇게 만들어내여 이렇게 만들어내여 이렇게 만들어내여 엄청 빨갛아 거의 피나셨는데? 이걸로 인장 찍어도 되겠다 굿덕셀러들이 이 작은 굿덕셀러를 만들어내여 굿덕셀러를 만들어내여 제가 메이크업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응 또 투어를 하니까 신기한 사실을 알게 된다 여러분 이 투어 기대 1도 안하고 왔거든요 솔직히 귀찮았어요 근데 오기는 진짜 손 먼저 있다 여러분 여기 쌀 만들어나봐요 이렇게 나오게 한대 우와 신기하다 아니 가끔 지나간때 이만한 스킬류를 뵙고 이렇게 궁금하신 분이 되었거든? 이렇게 동압하시는 분들이었나봐 살롱 여러분 여기 쌀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진짜 여기서만 볼 수 있다 아 여기 다 채취하는 랑플들을 여기서만 더 살롱해 여러분 이게 다 염소밥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쌀 농사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은 없잖아 또 막상 이렇게 보니까 신기하다 나도 너무 슬퍼 이게 진짜 예쁘다 앞에 산도 예뻐 알파 와 친구였어 알파만 해야지 알파 내가 여기서 나이 제일 많네 아 진짜 이거 맹고스낵? 여기 이파리에서 망고 냄새가 나 진짜로? 오 진짜네? 나 이것만 맨날 맡으려 망고 먹고 싶을 때 나 이파리에서 냄새 나는진 몰랐어 나 이파리에서 냄새 나는진 몰랐어 솔직히 오늘 날씨가 엄청나게 맑진 않고 있네 지금? 근데 너무 좋아 몽고 몽고 어딜 가나 낚시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럼 왕카이 누우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으셨다니 표정이 안좋으시더라 알파 몇 킬로미터가 왔어? 10킬로미터 아직 2.5킬로미터 오 그래도 많이 왔다 잠깐만 남았다고? 아니 2.5킬로 왔다고 왔다고? 뭐야 한국카페 진짜 한국카페라고 써있다 한국카페 저거 어디있어? 저거 어디있어? 저거 어디있어? 저거 어디있어? 저거 어디있어? 저기 써있어 150m 근데 여기 그림 예술인데? 와 위치 잘 잡으셨다 너무 이쁘다 몽고 와 여러분 오바하는게 진짜 내가 주먹어 남이 줄게 그럼요 메뉴가 써있어 떡볶이, 깜뽕, 팥빙수 붕고팡이 뭐야? 붕고팡 붕어빵은 잘못 쓰신거 같은데? 사실 우리는 붕고팡이 없어서 붕고팡이 없어서 무슨 말이야? 모르겠어 사실 붕어빵 붕어빵 근데 붕고팡이 붕어빵 정말 달라 내가 볼 때 한국인이 운영하는 카페가 아니에요? 형님도 높을 것 같은데 한국을 좋아하시는 분께서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이쁜데? 와 여러분 여기 써있어요 한국카페라고 한국 잘하나요? 네 뭐야 한국말 어떻게 아세요? 한국어 잘하세요? 한국말 잘하시는 분들 왜이렇게 많아? 한국말 진짜 잘하세요 한국어 어떻게 배우셨어요? 옛날에 내가 한국에서 10년 일했어요? 잠깐만 한국인 아니세요? 어디서요? 천안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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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뽕 와 저 분이 운영하시는 거였어? 대박이다 잘 됐다 오빠 배도 고팠는데 배고팠잖아 메뉴가 여러분 이렇게 짬뽕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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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가격이 완전 진짜 싸 떡볶이가 10이면 얼마지? 천원 천원 오 우리 그거 깜빡했다 그 붕고빵이라고 써져 있는 거 말씀드려야지 아 그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붕고빵 일단 말씀드려야겠다 떡볶이랑 음 난 짬뽕 짬뽕? 넌 좀 배고프니까? 떡볶이 하나랑 짬뽕 하나랑 붕고빵 붕고빵 오케이 마실거는 멜론 레인보우 복테일 너? 블루 블라트 블루 블라트 오케이 나 갈게 너 좋은 셔츠 티셔츠 좋아? 인도네시아 아니 저희 구독자 분이 이 티셔츠 선물해 주셨잖아요 보자마자 이거 인도네시아 스타일인데 너무 멋있다고 역시 눈썰미가 있는 분이셨어 내가 아까 말했었는데 이 티셔츠는 최고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와 블루 블라트 블루 블라트 아 넌 멜론 이 내 라인보우 아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이 제품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바이크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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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얼마지? 한 7,800원 7,800원이야 근데 이 분이 확실히 한국 사셨나보다 왜? 어렸을 때 먹은 멜론 슬러쉬 이거 먹어봐 와 진짜 맛있다 근데 오빠 더 좋아하라는 말이야? 네 네 네 근데 이게 뭐예요? 여기 올챙이가 한 마리 있거든요 이거 부베 아 부베 아 부베 아 부베 와 근데 이 카페가 맛까지 쓰면 진짜 대박인데 어 난 솔직히 진짜 맛있었으면 좋겠어 맞아 우리가 맛없는데 엄청 맛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 와 와 백김치 와 여러분 비주얼 대박인데? 어 일단 한번 보여드리자 와 떡볶이 그리고 또 이렇게 김치가 있구요 이건 짬뽕이 약간 라면이네요 어 라면 같은 짬뽕이네 와 한번 먹어보자 짜란 우와 데코레이션을 갖고 오셨네 와 이거 뭐야 와 오케이 나인 이건 떡볶이 이건 짬뽕 너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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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야 나이스 아니 약간 그 케찹으로 조리 잘 한 떡볶이 맛이에요 매콤하고 근데 진짜 그럴싸하다 응 그리고 떡볶이의 식감도 되게 쫄깃쫄깃해가지고 괜찮아 맞아 너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은데? 진짜 떡볶이 좋아 근데 꽤 비슷해요 음 와 괜찮은데? 떡볶이에 인도네시아 요리인 박소를 섞었네 내 집 박소? 네 비트볼 같은 거예요 응 어울린다 되게 음 유지김치 시큼한 맛이 강한 일이지? 응 된장빵 짬뽕은 제가 생각한 누드로는 아니지만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면이 라면이라 조금 라면 맛이 강한데 그래서 나 짬뽕 맛이 그래? 한번 먹어봐야겠다 빨리 올게 아 고마워 응 고마워 기대를 진짜 안 했는데 정말 퍼펙트하다 진짜 오랜만에 한국식 너무 좋다 봉고빵은 언제 나오려나? 봉고빵? 그러네 봉고빵이 남았구나 우와 봉고빵은 진짜 봉고빵인데 이 비늘이 더 디테일해 와 대박이다 오케이 봉고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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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고빵은 뜨거운 맛이지? 진짜 뜨거워 오버하는 게 아니라 봉고빵은 모든 사람들이 봉고빵을 찾는다고 생각해요 봉고빵을 찾는다고 생각해요 봉고빵은 뜨거워 봉고빵은 뜨거워 봉고빵은 또 들어있어 엔아 엔아 맛있어? 그럼 나중에 다른 음식을 드실까? 응 진짜 잠깐 와서 음료 마시려고 했는데 이렇게 배불리 맛있게 먹어도 진짜 뭔가 10년 동안 한국에서 이란분이 이걸 찾았다니까 잘 됐으면 좋겠어 맞아 너무 많이 오세요 진짜 맛있어요 맛도 있어요 너무 많이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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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평택이다 대박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68밖에 안 났어? 그 한 6,000원 정도? 그냥 100 드리겠습니다 와 근데 6,000원은 심했다 그림에서 찍어야지? 응 감사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바이바이 다시 봐요 다시 봐요 тоже Jerome 또 먹고 달리니까 좋다 저 새를 날린다는데 해봐 파이팅 1,2,3 jeżeli 이렇게 해서 나리라고? 날라가긴 날라갔는데 잠깐만 안나기로 인 muitos 아니 거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몽고 압도 내 타입과는 소ega의 테이페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고소세도 의료들이 이거 다행이다 노잇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밑에 과정이 있구나 여기에 물을 끓이고 빈을 이렇게 삶으신다 봐 오~~ 맞다 차가운 바이오? 테이페 너, 당연히 오케이, 하나 둘 1번. 일평시를 맨 처음에 깔고 락윈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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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오마이갓, 너무 억울해 너무, 너무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이렇게 봐 체인지 체인지 차원, 너 나랑 뭐 다를게 없는데? 아니야, 진짜 다 서랍 락윈베 락윈베 아, 락윈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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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텐펜은 흔한 음식이어서 만들기 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과정이 복잡해 여러분 이거 남기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와 만탑 만탑 드림 마카시 만탑을 너무 강요하는 거 아냐? 근데 이거 허리 아프시고 힘드실 거 같아 그럴 거 같아 디스원? 디스원? 운닛매스, 운닛매스, 운닛매스 하는 거야 와, 디스원 와 에이 드림 마카시 드림 마카시 드림 마카시 또 저버렸네요 이게 3일 된 거래 3일이 지나면 어떻게 변할까? 우와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발효 됐나 보다 내일은 더 와인 더 와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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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희는 저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만든 템페를 맛보러 가볼게요 진짜? 콩맛이 뭘까? 그러니까 궁금하다 아이요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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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타마리안 스윗수거 아이요아이요 이거 먹어볼게요 몸에 좋은 재료들로 만든 전통 음료 아니 근데 나도 이걸 설명하고 싶은데 잠깐만 잠깐만 저거 내가 해볼게 되게 옛날 찐득찐득한 사탕에서 먹은 맛인데 약간 여러분 조청 맛이에요 조청 맛 아니 약간 음료소에서 설렁탕 그 후추 뿌린 맛이 나 아니 표현하기 좀 애매하다 아이요아이요 둘이요? 둘이요? 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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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건강할 것 같아 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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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약간 쌀으로 만든 거 튀김 느낌 나 그쵸? 그리고 이건 템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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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요 아이요 보통은 템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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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요 형은 되게 구수하고 템페이 되게 고소해요 이것만 먹을 땐 조금 밍밍하다 싶었는데 이거 있으니까 최고 맛 그리고 이건 스토브 튀김? 스토브 튀김 스토브 튀김 스토브 고랭? 으흠 와 이거 진짜 특이하다 두부보다는 유부에 가까우면서 유부 식감 약간 겉은 쪽 바삭하고 쫄깃쫄깃 속은 부들부들 나이스 인도네시아 음식들이 다 맛있다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특별했던 자전거 투어를 끝으로 족자카르타 여행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왜 그렇게 많은 구독자분들이 족자카르타에 꼭 가보라고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최고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쯤은 여행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 끝! 안녕!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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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처음이야 처음이야 잠깐만 어 쏘리 지금 가방이랑 걸렸나봐요 아니 진짜 신기한게 지금 버스에서 당이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구독자님과 같은 버스를 타게 됐어요 대박 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제 롱이 구독자님과 같은 버스에